아 바이퍼 잼 백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 오츠하고 이번에 오버드라이브 상향하지요 그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해야 되냐면 한 200개만 까고 해볼까 강화하자 합시다 이거하고 아 이거는 이제 그만 할 때 된 것 같고 그지 아 이거 할까 말까 어떡하냐 고민되네 어떡하지 공격력이 1을 올릴걸요 하나당 아 클까 공격력이 1을 올리는게 고민되네 올해는 오버드라이브만 하려고 했거든요 퓨어리스하고 고민되네 누구야 만치 만입시다 어 일단은 오버드라이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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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뭐지 않아? 아 비어리스 차지 iance 두루두루 두루 두루 이거 마스터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무한으로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오버드라이브도 상향하니까 음 겸사겸사 가능하는 것이고 하나 뭐할랍니까 이거 아 부족하겠는데? 더 만들어야겠는데 제 예상으로 아 이게 무한으로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그죠 이게 지금 26이잖아 말랩 찍으면은 무한으로 써지네 박무도 올라가고 모든 능력치 23%도 올라가고 팀파이트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꺼야 될 것 같은데 몇 개가 필요하지 일단 좀만 만들어 볼까 lose 안 ㅎㅎ 좀 더 꺼야 될 것 같아 ? elijk 아 더 필요하겠네 더 뽑아야겠어요 아 근데 퓨어리스 차지 줬나요? 이거 쓰게 쓰나? 나도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아 마지막으로 좀 하더라 어허 어어어어어어 안 나온다 150만밖에 안 남았어 아 불안불안하다 이제 슬슬 550만 시작하지 않았나요? 450만이면 아 16은 좀 그렇지 않나? 아 난 모르겠다 15 15 16만 나오네 불안불안하다 불안불안하다 어우 잘 안 나온다 몰래 우리 없는건가? 아이 20 아 아 19 갑시다 아 욕심내지 말자 19로 하자 뭔 20이냐 두번째 줄 못띠우냐 상태 이상 공격시 데미지 불어뒀습니까? 이런건 별론가? 쓸거 없는데 이제 쓸거 없는데 이제 이런건 어때요? 별로해 아 최대 8% 나온다 아 2% 너무 적다고 이렇게 80만 밖에 안 남았는데 2%만 나오는데 60만 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1번 데미지는 못쓸거 아니에요 그쵸? 의미가 없잖아 일반 데미지는 지금 스트릿 20은 별로죠? 아니지 아 얼마 안남았는데 이제 선택의 길을 세야될거 같은데 24만 밖에 안 남았는데 24만 밖에 안 남았는데 3%요 아 모르겠다 그냥 돌려보자 아 아 담았다 어어 크리 16% 증가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근데 크리가 몇인지 모르겠네 아 자체 100 아닌가 크리 16% 증가 야 고민해봐야되겠구만 크리가 몇인지 모르겠네 나도 한 번만 수정 좀 해봅시다 크리가 다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근데 바이퍼가 자체 크리가 그게 있긴 있거든 그래가지고 아 자체 100인데? 자체 100이라 필요 없겠는데 어디 잘 보십시오 자 여기에 링크 없잖아 그치 그쵸? 링크 없지 99 잖아 이거 7% 빠지면은 92 잖아요 그죠 맞지 92 잖아 92지 92% 아니야 크기에다가 바이퍼 같은 경우는 보스 추가 크리티컬 방률이 20%가 있단 말이죠 소울에 제가 무기가 크리인가요 혹시? 아! 그러네 그러면은 됐나? 얼추 크리인 빼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하이퍼백을 했고 다른걸 찍으라고요 그럼 나 덱스 찍어야되던데 힘하고 어쨌든 여기로 마무리하고요 72니까 12 빠지면은 80 쓸모 없긴 하다 근데 솔직히 말해보죠 하하하하 하하 쓸모 없긴 하네요 7 빠지고 12 80 아니에요 근데 자체 크리티컬에 20% 있으니까 100% 잖아요 그죠 오케이 아쉽지만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꽃 쓰긴 써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